음악 여러분 현대인들은 좋은 침대에서 멋진 집에서 쪽잠을 가요 등이 새우등처럼 굽어 있어 불면증의 시달 끊임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자기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끝도 없는 전쟁을 치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치론 중에 한마디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우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33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을 끝내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33세에 지금 형작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한 청년의 고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눈에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미완성의 인생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맡기신 미션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 그게 뭘까요 십자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 그 일을 지금 끝내는 순간에 그 아버지로도 받은 미션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질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모두를 다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정에 다 응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아들로 인증을 받으셨어요 요단강의 세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서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인증을 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공생을 시작하기 출발 직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숨을 고르고 월요일부터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하여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우리를 우리 그대로 인증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때 일의 결과와 외적인 공적과 상관없이 나를 나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저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안식일 날 우리의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모 11장의 주님은 수고하고 묵은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쥐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트모 11장 2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쉼은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멍해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명예를 메셨는가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거죠 율법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도 못 질 무거운 짐을 백성들이 지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집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니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자신이 지시는 멍해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셨어요 사랑의 힘으로 이미 아버지기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가 주신 미션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저는 늘 볼 때마다 할머니들 고부랑 할머니들이 손자를 하루 종일 업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사랑이구나 손자의 그 무게와 똑같은 돌덩어리를 할머니에게 지운다면 한 시간은 못 메고 계실 거라고요 한 시간은 못 메고 돌을 어떻게 해야 한 시간을 메고 있어요 근데 손자는 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마저도 기쁘이 감당하실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방식으로 우리도 걸어가면 진정한 안식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이루려고 묵은 짐을 힘겹게 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묵은 짐을 억지로 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마저도 기뻄으로 기쁘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본래의 정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날 그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의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 이게 안식이래요 안식이래요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안식이 없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분 왜 안식이 없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삶을 살면 안식이 없게 돼 있어요 내 배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밤잠을 설치며 일을 해도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하나 만족하게 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건 끝없는 전쟁이에요 자기 하나 만족 못 시켜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생존의 짐만 지고 힘겹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다가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나만을 위해 살면 끝도 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면 나는 물론이고 이웃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선한 일을 하다 보니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았는데 이웃과 선한 일을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오히려 나만을 위해 살 때보다 더 놀라운 여유가 생기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고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식이라도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병에 걸린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그 메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이 자유쾌하는 이 일 이게 안식일 날 해야 돼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그 자유의 귀신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 일이 안식이잖아요 병든 상태는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율법자이들은 그 병든 자를 안식일 날 고쳐준다고 비난하고 그냥 손가락질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묶인 자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죄로부터 묶여 살아가고 있는 노예 포로된 자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주일 날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 묶인 자를 자유쾌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죄의 종로도 하고 끊임없이 탐욕에 쫓겨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뭐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돌로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요 어디 연약한 형제 연약한 이웃의 신방 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가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게 하는 일이라면 그건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여러분 손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안식일에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개명의 핵심은 뭘까요? 이 십 개명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는 한 단어를 찾으라는 십 개명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이웃 사랑하라 다 합치면 사랑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지키지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온전히 지킨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4개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그냥 살인하지 말라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이 4개명이 5개명과 6, 7, 8, 9, 10개명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 물론 육체적으로도 취미 필요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것이예요 참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같은 데는 하루 종일 설교를 하죠 오늘도 6부까지 하면 마치면 9시 돼요 거의 노가다 수준이에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함이 있죠 그러나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1분만 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육부 때 가면 젊은이들이 만나서 그 젊은이들의 말씀을 그들이 삶의 희망을 찾게 되고 이게 회복을 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보세요 주일날 따분하게 지루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선을 행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정신없이 사느라고 돌보지 못했던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직접 못 가르치시면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아이들 신발 정리하는 것들도 할아버지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손자 같은 아이들을 위하여 구속진 곳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들도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쁨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교재도 나누시고 혼자 쉬는 날이 주일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연약한 자를 북돋아주고 수고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안함으로 힘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오는 안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성교지로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지금도 떠나가고 있는데요 성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흥분이 있어요 흥분 흥분이 있어요 흥분 그리고 그들이 가면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아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동남아 같은 데는 지금 찌는 찌는 덕입니다 모기에 물리고요 물도 없고요 그런 데서 성교를 하는데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공항에 들어올 때 보면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얼굴은 거울 넣고 고세감 했는데 그 얼굴에서 포스가 나오는 그 평안 그 안식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있는 그게 안식이라는 거 아브라함 해설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안식이라는 책이 있으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책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시간의 구속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시간의 성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참 짧아요 그러나 짧지만 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식일의 개명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안식일을 놓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논리 속에 휘말리고 끊임없이 쫓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을 주일답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저 다른 관점에서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 속에 빠져 돈만을 위하여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생산성의 부축임 속에 결과물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정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확인하는 이 주일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기쁨을 맛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주일의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어떤 결과물,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흐물과 연약함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됨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이 주일 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모르면 망가진 세상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예요 그러나 주일 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스탑하고 일을 중지시키고 아무리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일을 중지시키고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일상의 원료를 우리의 삶의 일토로 돌아갈 때 그 모든 일주일의 삶마저도 하느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보다는 시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이 되어야 돼요 시간 자체가 성화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악의 명을 곱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는 이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며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안식을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주시는 참된 그 평안과 주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들 속에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주님의 그 안식의 원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